본 방송은 2월 22일 녹음되었습니다. 딴지 사옥 이전으로 인한 박가능의 어깨 결림과 수면 부족 촉수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늘어짐 현상으로 업로드가 지연된 데 대하여 재미없고 심심한 사과를 한 박스 5만원권을 가득 채워 전달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은 마사오보다 전혀입니다. 2주에 가능입니다. 드디어 2주에 가능 점점 국정원의 치마폭이 들쳐지고 있어요. 야! 아이스 깨킷 좀 그만해요. 제가 너무 아이스 깨킷을 좋아해서 국정원의 치마폭이 들쳐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박가능이 꽂혀가지고 꽂힌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가 정보통이 있어요. 네가 무슨 정보통이 있어? 야 내가 미국 왜 가는 줄 아냐? 왜요? 총선 끝나면 바로 너야. 국정원이 지금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선 집권을 위한 부품 조작을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저의 레이더망에 잡혔어요. 레이더도 있나봐요. 저 있어요. 제 주머니 안쪽에 이 사드 레이더가 있어요. 매일 밤 저의 외로운 레이더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풀장전한 상태로 전파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저도 몰라요. 아무튼 큰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영구 집권해야 된다. 영구 집권하려면 개헌해야 된다. 너 영구 집권이 뭔지는 알아? 영구가 집권하는 거라고 아니면 심영래가 대통령 되는 거야? 심영래가 대통령 되는 겁니다. 개헌하려면 의석수 확보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의석수 확보하려면 총선 때 압승해야 한다. 압승하려면 안보 위협을 가해 국민들을 보수로 돌려야 한다. 그래서 조작해야 된다. 북풍인가요? 이게 큰 시나리오고요. 국정원의 작은 시나리오가 제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늘려서 영구가 집권하기 위한 조작의 전방으로 힘써야 한다.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통과가 되려면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에 가해진 상황을 연출해야 된다. 그런데 빡가는 말뿐만 아니라 요즘에 국정원이 움직임이 좀 흔상치 않긴 해요. 그럼 국정원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들의 입으로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일 전 2월 18일 보안뉴스 기사입니다. 국정원 18일 안보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 공개됐다. 김장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사이버 테러를 지시하고 공격 역량에 집중할 것을 명령했다. 이 말 돌려서 말한다면 국정원인 대남사이버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하철 발전소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과 언론, 금융기관을 노린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 이 의원은 보고를 받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에요. 이 의원은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국정원이 지하철 발전소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과 언론, 금융기관을 노린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자 2월 22일 뉴스토마토라는 신문의 기사입니다. 검찰 코드 서명, 해킹 시도, 본격 수사. 부재가 더 멋져요. 해킹 확정 시 정보 대란. 정보 대란 우려. 해킹 확정 시가 무슨 말이지? 부재뱅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거 해 그냥. 너도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자꾸 하려니까 이러잖아. 부재뱅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소행 가능성 주목. 가능성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본문에도 가능성으로 한정 지어요. 북한이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머리를 들고 있다. 귀들을 들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한정 지어요. 저번 주 가능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했죠. 2월 15일자 기사에서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사칭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량으로 발송된 이메일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했다는 말을 안 해요 계속.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곧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원의 어디를 해킹을 할까요? 국정원이 도대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것인가? 무슨 짓을 할까? 저는 시나리오를 졸라 써봅니다. 국민권을 해킹해서 은행을 잠깐 동안 못 쓰게 하거나 고객의 정보를 없애,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정보를 대량 유출할까요? 옛날에 이런 짓 있었죠. 옥스넷에서 2천만 건 유출시켰었어요. 넥스넷에서 해킹당해서 1,300만 건이 해킹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큰 여론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은 이건 아닙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지하철 운행 시스템 교란. 막 출근해야 되는데 열차가 안 와. 다 지각해. 택시는 막 사람들 꽉 차서 못 타고 버스는 사고 나서 운행도 안 해. 이런 경우. 자, 두 번째 전력망을 해킹했어요.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블랙아웃. 전기를 갑자기 못 써. 밤에 퇴근해서 집에가 야동 봐야 되는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야. 불도 안 켜져. 핸드폰도 안 켜져. 안마도 해야 되는 사탕을 안에 넣어야 되는데 암막이 안 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전력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통해서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이 북한 개새끼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될 정도의 짜증을 유발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자, 그렇습니다. 문제 낸다며. 그리고 국정원에 얻은 퇴직이 있어요. 아까는. 문제 내는 문제는 뭐야. 이게 문제예요. 1번이니까 2번이니까요. 이거 보더라고요. 이거 맞추면 뭐가 있는 거야? 맞추면 제가 찾아가죠. 이제 찾아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문제가 교란일까? 기하철 교란일까? 전력만 해킹일까?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될까요? 1번. 자, 이해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어. 자, 여 범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할지. 국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만큼 취약점이 어딘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건데. 세월호 때 밝혀졌죠. 국정원 지적사항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베드룸 침대 불량 교체. 천정 칸막이 도색작업. 이 정도 디테일합니다. 국정원은 보안의 허점과 취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해답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네. 조만간 북풍이 불건데. 국정원이 한 거다. 전제가 있죠. 지금. 총선 전입니다. 지난주에 자꾸 이렇게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 동원 끝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일신우일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메인코너 구성했잖아. 돌아갑니다. 왜 안 놔? 돌아갑니다. 빡간흥이 이거 시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칭찬을 좀 받았나 봐요. 아버지가 칭찬을 받을 거 없어요. 저는 올인이에요. 분명합니다. 제 왼팔 겁니다. 말뜻은 이해하고. 제 정보통이 있어요, 국정원에. 알았어요. 국정원 요원과 친합니다,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금통에 20원 들어있는 새끼가 무슨 정보통이 있어. 이제 아리송입니다. 지난 1월에 A Few Good Man, West Wing, 뉴스룸.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이죠. 이거를 쓴 분이 에론 소킨이라는 분이에요. 유명한 각본가죠. 근데 요번이 쓴 스티브 잡스가 요번에 개봉했어요. 근데 지금도 개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스룸이나 어피블맨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번의 영화는 보면 끊임없는 수다. 그렇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요. 대사량이 어마어마해요. 자막이 있다 지쳐요. 맞아요. 번역한 사람 쌍욕을 했을 거야. 무슨 대사가 이렇게 많으면 대사 죽음 걸릴 거예요. 이전에 왜 잡스 영화가 하나 있었죠? 애쉬튼 커처가. 진짜 비슷하게 하고 나서. 제가 쓴 것도 있어요. 핸드 잡스. 그 영화는 사실 싱크로율에만 기억이 나요. 나머지 인간 스티브 잡스의 본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고 느껴졌는데 이번 에로소킨이 만든 스티브 잡스는 그 사회에 나왔던 전기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제가 또 쓴 거 있어요. 후속작. 블로우 잡스. 어쨌든 그거에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축소판에 핸드 잡스. 스티브 잡스, 블로우 잡스, 핸드 잡스. 푸 잡스는 후속작이에요. 어쨌든. 스티브 잡스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잡스의 가장 개새끼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작품이에요. 잡스가 사실 진짜 인간적으로는 개새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갈등했던 상황을 애플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제품 발표에 몇 분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 구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황극을 모아놓은 거군요. 끊임없는 어떤 극적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진공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대망의 MWC가 열렸어요. 그게 뭔가요? 미스터 화장실인가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십슝, 꼴쥐 이렇게 나란히 자사의 전략본을 들고 나왔는데 미치는 워먼 잡스. 얘들은 잡스 죽고 전기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왜 애플이 향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씨발 싸울 상대는 좀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훔칠 수 있는 건 훔치고 쫓아갈 건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십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처하잖아요. 내가 미투 전략을 쓰겠다라고. 못해 전혀. 그런데 왜 말을 해놓고 못해. 욕헌데 하드웨어 스펙으로 소비자가 감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다 봤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에서 나온 얘기들도 죄다 뭐냐 하면 딱 기능 이야기뿐이에요. 방수가 얼마나 되는지, 후면 카메라가 몇 만화선지, 밝기가 얼마인지, 램이 얼마인지, 배터리 탈부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팩들로 바뀌는지 물론 좋아요. 방수되면 똥통에 빠트려도 안심될 거고 카메라 모듈로 바뀌어서 사진 찍으면 폼도 나고 화질도 좋을 거예요. 프로세서가 빨라지면 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 뱅앤홀룰로 쓴 소리에 감동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애플을 빨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플의 한국 소비자에 대한 태도 족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권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FBI가 애플을 상대로 텔레몸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페드로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플이 한마디 했어요. 족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우리나라 정원이가 이탈리아의 해킹팀 불러서 핸드폰 도감청을 위한 해킹장비 구매했을 때도 극히 이전 버전의 아이폰 제외하고는 해킹 못했죠. 해킹은 안 돼요. 정보는요. 나의 권리예요. 맞습니다. 사실 애플보다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가 훨씬 방대해요. 그건 맞아. 인정합니다. 인터넷은 크롬이 이미 대세가 됐어요. 구글 메일이야말로 대표적인 인터넷 메일이고 구글 이상의 검색 엔진이 있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또 혹은 G 시리즈가 훨씬 더 빠르고 선명하고 유리한 디자인 가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자신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실 잡스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개새끼였으면서도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 그 족같은 둥근 모서리 아이콘을 꼭 짜 넣어서라도 인간 감성에 대한 어떤 호소와 믿음이 있었던 거고 팀쿡이 게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최대 실적 내는 거는요. 그렇죠. 미 정부가 협박을 해도 고객에 대한 정부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안 하는 거죠. 소비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스티비 지브 잡스가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걸 그리 만들고 팔고 싶으면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왜 모릅니까?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이 십순 꼴찌 새끼들아. 소비자가 원하는 건 스펙만이 아니라 소비자 자신의 정보를 지킨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니네들이 나는 존나 아리송하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을 덧붙이자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미 핸드폰 쪽으로는 LG하고 십숑 거에 대한 투자를 빨리 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미 샤오미하고 화웨이 쪽에서 너무나 잘 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3년 안에 결판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무너지는 배예요. 초과상반에 침몰하는 배 아니고? 무너지는 배. 침몰하는 거죠. 아니 내 말대로. 침몰을 천천히 가는 건데 무너지는 건 와 그래서 창창 무너집니다. 아르참 창창? 지금 삼성은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들만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세금으로 뒷받쳐주고 있고 정시로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미 화웨이나 샤오미폰, 샤오미한테 점유일에 훨씬 훨씬 넘어 많습니다. 점유일에 자 이주의 불가능입니다. 슝! 예 이주의 불가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번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슈만 가져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리 헬조선이고 흙수저들에게 솟아날 구멍이 없다 라고 늘 말은 하지만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아직도 가능하다.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청년들의 소식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6세의 이 청년은 정원미달로 당국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존나 못했어요. 학사경고를 3번이나 받았고 성적이 완전 개판이었죠. 퇴학을 먹으려는 찰나에 미국으로 도피교학을 해버립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웨스턴 미시간대학에서 학사경고 2번 전공을 4번이나 옮깁니다. 결국 자기 진로도 제대로 못 정하고 2005년에 친구들하고 뚝딱뚝딱 광고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두산 오리콘에 입사해서 초고속으로 승진해 36세의 나이에 최연소 전무가 됩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지금 신입사원들도 막 휴망퇴직시켜버리는 회사에 들어가서 입지전적인 승진을 거듭해서 임원이 된 거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면 이 청년의 이름은 박서원이고요. 두산 회장 박용남 씨의 장남이 아 그랬군요. 장남이에요. 아버지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하신 거네요. 아버지를 고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럼요. 잘 골랐어요. 수근한 능력이죠. 이 친구는 공부는 존나 못했지만 아버지를 고르는 능력이 있을 때 로또처럼 수많은 60억의 아버지 중에 한 명 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분 계세요. 이번에는 텔레마케터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여성 CEO 한 분 소개합니다. 텔레마케터 이거 뭐 직급에도 못 들어가는 사급 직원이에요. 전화해서 싸우는 거죠. 사람들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예전에 뉴스 추적에서 실적 안 나온다고 텔레마케터들 우산으로 때리고 어머나 이런 장면도 방송에 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출발해서 여자의 몸으로 회사의 CEO 자리까지 오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죠. 전화기 무전기 써요? 여덟대를 같이 쓰시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전화기 여덟대를 어떻게 쓰는 거야? 말하는 이분은 어차피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고객님 잠깐만요 다시 바꿔 잠깐만 고객님 다시 바꿔 여덟대를 동시에 그렇게 오면 잠깐만요 고객님만 기다려주니? 예 기다려주는데요. 목소리가 예쁘면 기다려주죠. 한 게임 보수 주식하는 사람들 4번 4개 갖다 하잖아 모니터예요. 이분은 8개 갖다 할 수 있죠. 닥쳐 이 새끼. 암튼 이분이 1997년에 유아림이라고 유아용품회사 있어요. 여기 텔레마케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남편과 함께 유학길에 올라왔어요. 박봉에 돈 많이 버셨네요. 그렇죠. 알뜰살뜰했겠지. 굉장히 아껴서 유학 가셨겠죠. 미국 샌디에고에 정착을 해서 아이 출산하고 꾸준히 공부해서 교육학 석사하기까지 취득을 하십니다. 2007년에 귀국과 동시에 유아림의 기획실장을 역임합니다. 기획실장 한방에 실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보통 콜센터에서 팀장 팀장 중에서도 교육팀장 무슨팀장 무슨팀장 영업팀장 그 위가 실장이란 말이죠. 실세죠. 거의 한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승승장구에서 CEO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승승장구 40살이 안 됐어요. 인간 승리 아니에요. 그렇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텔레마케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시작했으나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저 같네요. 빡가는 같네요. 저 같아요. 개막난이에요. 개막난이에요. 딴집원의 직원까지. 이 정도면 엄청난데. 정수님이 제 삼촌이에요. 왜 삼촌이겠네. 박스란 김씨니까. 이 새끼 지금 삼촌 남아 총수도 안 세보고 한 얘기일 거야. 아무튼 이 여성 CEO의 이름은 이현주 대표이사. 참고로 이분의 아버지는 유아림의 회장님이십니다. 이것도 실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더 무서워요. 옛날에 우리 정각화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밑바닥부터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윗대가리가 되면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불평하지 마. 난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CEO 됐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니들 아버지가 다르잖아. 두산에서 과연 학교에서 학사경고 다섯 번 받은 신입사원을 선발을 할까요? 있는 사람도 자르는 판에. 그리고 과거 이현주 씨하고 CEO하고 함께 일어난 텔레마켓을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텔레마켓을 하고 있겠죠. 아니 그것보다 회장 딸이 텔레마켓으로 입사하면 그 센터 사람들 얼마나 불편해요. 뭐 한마디도 못했을 거 아니야. 유한 양행 아시죠 여러분? 유한 킴버얼린. 여기 초대 회장님이신 유일한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불평등을 유발하고 회사 내에 파벌을 만들 수 있다면서 본인 자식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전부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잘 아는 짓이죠? 오죽하면 유한 양행 이사가 이랬대요. 능력 없는 자식한테 회사를 몰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충분히 능력 있는 자식을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쫓는 것도 현명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말렸는데 이분 하신 말씀이 그 정도 능력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끝내 회사에서 본인의 친인척은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결국 자식들은 뭐 하나요?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믿는네요. 믿고 있네요. 그렇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자란 이런 거죠. 과연 이런 경영인이 헬조선에서 또 나올 수 있을까? 시발 당연히 불가능하지. 2주에 불가능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흑수저는 역시나 흑수저일 뿐 우리에게 남은 건 투표뿐이다. 이상입니다. 2주에 개새끼입니다. 슝! 빡가능이 아까 레이더를 쏘았잖아요. 예, 쏘았죠. 근데 저 레이더는 빡가능 거는 6인치지만 저 거는 몇 인치라고요? 24인치였어요. 저는 더 멀리 프랑스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 프랑스까지? 프랑스에서 어떤 뉴스가 났는데요. 퇴근했는데 메신저로 일시키지 마라는 제목으로요. 최근에 프랑스 정부에서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대요. 진짜 금지해야 돼요. 메신저, 메신저 왕왕. 프랑스 노동부는 현재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 상사의 업무 요청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현재 프랑스는 주당 35시간 노동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와, 주당 35시간이면 하루에 5일 기준으로 해서? 7시간. 7, 5, 35.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0시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포함을 하면 이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스마트폰이 생긴 뒤로는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서 해당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래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직장과 가정,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랑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내용을 주로 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프랑스 이동통신회사 오렌지텔레콤 인사 한 분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사생활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한다고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좋은 일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또 워싱턴포스트는 이 법안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 있잖아요. 자유평등박에. 이에 버금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평을 했다고 해요. 연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5월에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9%가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죠. 업무 시간이 지난 뒤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연락받은 뒤에 88%는 즉시 그 업무를 처리하고 60%는 다시 회사에 복귀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메신저 감옥이라는 용어도 생겼대요. 이 용어가 메신저 때문에 퇴근한 뒤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고 해요. 저는 그에서 핸드폰을 꺼놔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빡가능한테 야 왜 아직도 안 올라와 이렇게 전화하면 한 번도 안 받잖아요. 근데 꺼놨는데 회사 오면 있어. 진짜 감정이입이 되는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죽돌 일. 우편집장님 제발 텔레그램 좀 그만 보내세요. 저 남자친구랑도 그렇게는 안 해요.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한 번 사겨줘라? 아 그래 남자친구가 되면 이렇게 안 하겠네. 오 그럼 유효한 술책이. 어쨌든 다른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 지시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월급의 8.7% 정도를 반납할 일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엄청 박봉인데. 100만 원 받으면 87만 원이니까요. 나는 연락받을래요. 8.7%를 반납한다. 이 숫자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어쨌든 여기서 8.7%면 얼마인가요? 26만 천 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텔 평균 숙박 6만 5천 원이에요. 오 비싸구나. 보통 커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텔에서 숙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월급의 8.7% 6만 5천 원 곱하기 4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4번을 하게 해주면 내가 메신저를 써도 되겠다. 이 얘기죠? 어쨌든 금액이 딱 떨어지죠. 천 원이 남는 거는 칫솔 구매하는 비교. 4번 갔는데 칫솔은 한 번밖에 안 사요? 원래 처음 갔을 때 딱 한 번 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사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직장에서의 연락 때문에 이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연인끼리 꼭 사랑을 나누면은.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도레미파솔이라는 단계로 쳐요. 그러면 도레미 할 때쯤은 꼭 뗄랄랄래 뗄랄랄래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도레미파솔솔솔 신나는 와중에 갑자기 카톡 카톡 그러나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성실한 노동자로서 전화 받고 카톡 다 파고 그러면 산통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럴 때 핸드폰을 꺼놓지 않나요? 아니면 동영상 재생을 해놓은 상태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촬영 모드로 해놓으시는 분. 촬영 뭐 조용한 스테리즈 모드로. 그러니까 그때 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신성한 노름에 산통 끼는 상사들. 개새끼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카톡 카톡 오잖아요. 혹은 전화를 받았다. 난 그게 미치겠어요. 전화 받아. 그때 도레미파솔라씨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외에 숨차는 어떤 느낌이 상대방이 전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빠까능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나랑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화를 받은 거야. 그게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빠까능은 전화를 받을 틈새 없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분, 10분이 걸려야. 중간에 전화도 오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는 오고 자식우가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 카톡 왔어. 어? 바다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난 끝났으니까 왜잖아. 되게 공감이 가나 보다. 되게 웃네. 나고 왔다. 괜찮아. 창피한 거 아니야. 고칠 수 있어. 요즘 약 좋아. 짧게 여러분 하면 되지 뭐. 박진영 수고하셨어요. 도 끝. 레 끝. 미 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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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후에 호개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식이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 중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시계조절용 단백질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이어서 가업골 최후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하고 싶다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순결하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 심층적인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아랫도리를 벗고 방 안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사지와 촉수를 늘어뜨린 채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하고 싶다의 얼상중입니다. 최근 스브스의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일전에 다 폭로했던 스폰서 여배우니 정치인 스캔들이니 재벌과 섹스 동영상이니 하는 것들을 계속 따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음탕한 행동들에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는 인간들의 내밀한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순결한 척, 고결한 척 혹은 아다인 척 하는 걸까요? 우리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신이 순결남 혹은 순결녀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한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대놓고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데 뭔가 허점이 있는 사람, 잘생겼지만 허당인 사람,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좀 능수능단하게 다를 것 같지만 막상 만나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남자를 보면 여자들이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족도 없이 순진무구하고 숙결하고 이런다고 여자들이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우디를 가졌지만 운전은 서툰 사람이 좋은 거지 무슨 씨발 95년형 프라이드 끌면서 어 씨발 내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랄 떨면 이 병신은 무슨 응답하라 1988에 나올 것 같은 차를 끄는 주제에 운전도 이렇게 못해? 이러면서 한 방에 아웃이라 이겁니다. 그냥 쌩 아다인 척 한다고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용석이 보세요. 이 새끼 이거 여자 아나운서서야. 여자 아나운서 되려면 나한테 다 줘야 돼. 특히 나한테 주면 더 좋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새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박탈당하고 방송인으로 나서서 불쌍한 척 순진한 척 아들 바보인 척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 존나 좋아져서 도도한 맘이도 막 넘어오고 맘스터치하고 그러잖아요. 일단 일단은 재력 빡빡하고 외모 관리하고 말 잘하고 아는 거 많고 그 와중에 애가 살짝 순진해 보이니까 먹히는 거예요. 김재동이처럼 남녀관계 명언 제조하고 아는 척하고 남의 연애에 혼수 두고 정치 행사에 나서서 사회보고 이러면 재수 없는 겁니다. 강남 엄마들한테 찍혀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남녀가 속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저희는 이 인터뷰의 실증적 내용을 담보해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최고 카사노바 시바스 제규어 탕씨를 수소문해 봤습니다만 그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영혼과 접신이 가능하다는 한 제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스부스요? 네 스부스입니다. 나는 원조각화 자집사요. 여보세요? 네 스부스입니다. 말씀하세요. 나 자집사 전문수요. 누구시라고요? 내가 자집사인데 거기 이름이 누구요?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욕구만 말해. 아 네. 제가 원조각화 하체에 달린 부동산 방 두 개를 관리해주는 집사 전문수입니다. 원조각화가 이 딜레이 없이 조심 물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프랑크 소세지처럼 줄줄줄 아가씨들을 공급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원조각화에게 아다인 척 하는 방법을 접신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문 좀 외우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사바하 보리보리 마셔보지 싸따하 약발이 옵니다. 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임자 벗어 임자 봐라 임자 누워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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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딱 임자 암 탁 임자 암 탁 임자 암 딱 임자 입 좀 벌려봐 임자 임자 근데 왜 계속 암탉만 시부리는 게요? 카카 씨앗에서 암탉의 향기가 납니다요? 임자 그게 정말이야 암태 향기가 나 내가 확인해봐야겠어 임자 혀 좀 내밀어봐 아 위대한 신탁을 받았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법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목마리 나도 몰라 어쨌든 아임닷 광고를 탔지도 못하는 우리들은 이쯤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60cm대의 단신에 삐쩍 걸은 몸매에도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했다는 건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오목교 근처에서 3XL의 거대한 풍성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풍성기요? 수많은 여자의 카톡을 따고 다닌다는 한 의문의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뻔뻔해야 돼요. 왜 가진 게 없으면 뻔뻔하기라도 해야 돼요. 뻔뻔이요? 그래 씨발 내가 얼굴이 좀 크다. 그래서 뭐 너 OECD 국가 중에 사람 머리 크기로 외모를 평가한다라고 우리나라뿐인 거 알아? 아마존의 까브릴라 부족 중에 가장 머리가 큰 사람을 추장으로 안 치는 거 알아? 머리가 그만큼 그만큼 뇌 용종이 커서 뇌출혈, 뇌일혈, 뇌경색, 알치알머 기타 등등 뇌질환에 그만큼 노출이 적게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알아? 영국 프링글스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머리가 큰 사람은 그만큼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혈액이 잘 돌아서 발기력과 지속력이 세대가리들에 비해서 월등하고 특히 성기의 머리 부분 즉 귀두가 원자폭탄 버섯구름처럼 생겨갖고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은 쾌감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조사 결과 봤어? 미래의 인간이 손발보단 머리를 쓸 일이 많아지면서 진화의 증거로서 점점 머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 알아? 이렇게 막 몰아붙여야 돼요 어차피 OECD 까브릴라 종족 프링글스 대학 지드단 확인할 거야? 아니면 논문 다 읽어볼 거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새끼가 도대체 뭐가 잘나서 나한테 들이대지? 어? 궁금한데? 좀 알아볼까?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호기심을 이길 수 없어요 일찍이 가진 거라고는 비대하고 수전증 걸린 손가락밖에 없는 몽골 족장 그럴거리 이런 식으로 희대의 미녀를 꼬셨습니다 물론 형수님은 아직까지도 도대체 얘가 뭐가 잘나서 나한테 그렇게 우격대짐 들이댔는지 모르신대요 앞으로도 계속 모르겠죠? 아예 그런 거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너 이 새끼야 네 수줍음 타고 어색해하고 이러는 거 그냥 쳐다만 봐도 기분 좋아지고 흐뭇해지는 왔고 좋은 애들이나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 방법이라 할 것도 없어요 잘생긴 애들은 기술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자지 클루니가 그랬어요 여자를 꼬시는 방법 그 여자의 눈을 바라보고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줘라 자지 클루니처럼 생겼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시발 아니지 자지 클루니가 누더기 있고 3일 동안 안 씻고 나서 그러고 있어도 될걸? 좋은 와꾸가 있나 집안에 돈이 있나 그렇다고 남들 다 우러러보는 훌륭한 직업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가옥걸 논팽이 3명이 결혼하고 약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이 빨라 말이 존나 빨라 막 돼도하는 얘기를 막 해 여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나처럼 얼굴이 큰 사람은 얼굴로 시야를 다 막아버려 아무것도 못 보여요 다른 남자 보이질 않아 내 여자친구 지금 3년째 지구상에서 다른 사람 얼굴이라고 나밖에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앞에 쓰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구상의 남자 나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태양까지 안 보여요 이러면 종족 번식 본능에 의해서 이 남자랑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진 그를 실제로 만나보고 나니 인간은 왔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동원이나 원비는 말 안 해도 여자가 붙지만 우리라고 해서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여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것이 하고 싶다를 위해서 각 부문에서 조사를 실수했어요 여친 삼고 싶은 연예인을 조사한 결과 수지, 태연, 박보영, 신세경, 한효주, 문채원 모두 청순 가련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작가 로타의 사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 이 사진 봤어요 로타는 로리타 콤플렉스나 아니면 팔다리 없는 사람에게서 성애를 느끼는 자들이 혹할 만한 사진이 찍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팔다리 없는 사람? 오뚜기인가요? 팔다리 없는 왜 없어요? 약간 일본에서 그런 성애자들이 있는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간 수동성에 극대화된 팔다리가 없으면은 아무지도 못하잖아요 이상하네요 다 묶어놓은 것처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자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 사진들이 인기가 있다는 건 여성의 수동성에 감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낮저밤이 낮에는 숙녀 같고 밤에는 요부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낮저밤이가 뭐에 준 말이야?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긴다 아 이 조사를 결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숙녀하되 기술은 훌륭해야 한다 혼자 하는, 아니 혼자 기술을 익힌 여자를 좋아한다 혼자 하는 기술이 아니죠 어쨌든 제가 경험한 남성분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잘 속습니다 청순하게 소녀같이 찬란한 아이처럼 보이면 됩니다 화장은 최대한 적게 합니다 쌩얼 메이크업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소녀가 화장하나요? 아이가 화장하나요? 안 해요 BB크림, CC크림 이래서 나온 거죠 이것만 버르세요 신세계네요 그리고 신세경이네요 옷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나 소녀는 숙면 100%만 입어요 하늘 안에 코튼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제가 착 티나는 소재의 옷을 입어야 돼요 퍼나 레더 그런 거 입지 마세요 그리고 활용 종점 불안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불안해요? 안 합니다 자연 그대로 본연 그대로 내가 태초의 악이다 응아 응아 그러면 딱 속는 겁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순진한 겉모습과 함께 만렙 찍은 기술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당신은 노예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당했던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똑똑한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요 얘 어디서 익힌 거야? 왜 이렇게 잘해? 눈동자 속에 캬욱 캬욱 의심이 피로오르면서 꼭 물어봐요 너 키스 왜 이렇게 잘해? 많이 해봤나 봐 그러면 이렇게 답해요 오빠 나 체리 꼭지로 배웠어 이게 무슨 말이죠? 나 ABCD로 배웠어 ABCD는 뭐야? 초콜릿?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키스 잘하는 방법이라고 있는데 체리 꼭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길잖아요 그거를 혀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은 키스를 잘할 수 있대요 아 그럼 여자가 내 혀로 매듭을 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ABCD는 혀로 알파벳 ABCD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ABCD는 내가 알기로는 터럴링구스 때 쓰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원했던 질문의 답변은 아니었지만 이쯤 되니 남자건 여자건 와꾸만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모쏠은 단순히 생김새나 말빨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전혀 생각 없잖아 앞에 얘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답변 어차피 가업컬은 제정신들이 듣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 번 의리의 상식을 깨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길거리에서 자크를 내리고 번데기를 노출해도 여자를 꼬실 수 있다며 착하고 순결한 척하는 건 이성을 꼬시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를 노출을 놓고 오셔요 제가 먹은 입스러운 해산물이 제 몸에 가득 있어요 일단 미더더기 두 개 있고요 개불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여자가 미더더기 좋아요 하면은 풍차 돌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불이 먹고 싶다 그러면 살랑살랑 흔들다 보면 개불이 커집니다 그리고 개불이 놀랐는지 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해서 개불이 해삼이 됐습니다 돌기가 나서 가중에는 해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해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몸은 해삼은 백과사전입니다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있잖아 너희들이 좋아 너희들이 좋은데 질문을 믿고 써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말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있지요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대를 기만해 나의 원라인 목적을 채우려는 본원적 욕망보다는 상대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서 계속되는 인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지? 결국 많이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뼈대를 만들고 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끔 내용을 채워줘야 되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에만 의지해 일어난 원고를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고 싶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상황들을 벗어나서 제가 썼던 방법을 전술하면 해드릴게요 이거는 내용과 다르게 방송은 끝났고 아다인 척하는 거 순진한 척하는 거 제 끝판왕이에요 제가 실제로 여기 안성려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접근부터가 잘못됐어요 아다인 척 순진한 척하면 절대 안 돼요 마냥 찐따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는 하수들이 그러는 거고 이 고수들은 여자 쪽에서 자연스럽게 아다이 이미지를 창출시키는 거예요 많이 이 새끼가 해본솜치처럼 보이는데 뭔가 다 허술해 다 허당이야 이래야 여자가 그게 뭐야 졸라 순둥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니 저는 실제로 얘기할 거야 가령 이런 게 있겠죠 삽질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막 마치 준비된 것처럼 과격하게 삽질을 해 처음부터 삽으로 흙을 파야 되는데 삽으로 똥을 파네 아주 태연하게 여기가 맞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자 상관없이 막 하는 거야 그럼 여자가 이러겠지 오빠 혹시 애널리스트였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약간 허술하잖아 이 새끼야 이상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그 그 또른 거 뭐라 그래? 아 그러니까 드릴지를 하는데 어만댔다 하는 거 아니야? 어만댔다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게임이 있죠 플레이보티에이션에 오랄 해저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서로가 이 오랄 해저드라는 촉수로 이렇게 싸우는 대전격투 게임인데요 이런 거 할 때도 나는 오랄 해저드 초고수다 이렇게 그냥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허술하게 보여줘야 돼 촉수로 그냥 상대방이 인중을 사정없이 공개하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막 들이대 그러다 가끔 이 콧구멍에 속수를 넣어 속속속속속속 그럼 여자가 이 새끼 처음이다 이런 인상을 느낄 수가 있겠죠 처음인데 약간 할 줄 아는 척 노력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촉수로 콧구멍 부리다가 콧구멍에 석탄을 캐내는 거야 뭔 소리야 석탄을 캐내고 여자가 거부하잖아? 이렇게 말해 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 서툴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다 속수를 넣어 넣은 다음에 석탄 다 캐내잖아요? 마지막에 빨면서 콧구멍에 끼 히토르까지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딱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여자가 이 새끼 초짜구나 순둥이가 나 있구나 나 중학교 때 유머집에서 본 거야 바보가 왜 그거 있잖아 여보 거기가 아니에요? 여보 거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야? 불 켜보니까 콧구멍에 발가락 넣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짓을 하는 본원적인 목적이 뭐인 거예요 원래 되게 고보수인데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빡가능 말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역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빡가능 편집박주성 제작 딴지릴보 진행의 빡가는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 거렸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네요 이번 주 토요일 27일 저녁 7시부터 가업거래 제가 있는 마지막 공개 방송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근데 그 전에 방송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지만 언젠가 꼭 다음번에 살아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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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